경남 김해 한 카페에서 40대 남성이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졌습니다. 가게에 인수를 둘러싸고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카페 앞에서 경찰에 붙들려갑니다. 소방대원들은 들것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전 9시 50분쯤 경남 김해 한 카페에서 40대 남성 A 씨가 40대 여성과 여성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을 다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함께 있던 지인도 팔을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최근 숨진 여성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권리금 등 금전적인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등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골목길로 우회전을 하려던 검은색 승용차. 방향을 꺾지 못하더니 그대로 식당으로 돌진합니다. 식당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낮 12시쯤 서울 은평구 한 골목길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식당 안으로 돌진한 겁니다. 사고가 난 식당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유리무길 통째로 뜯겨져 나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고 당시 직원들은 다른 곳에 있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지나가던 자전거를 피하려다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재현사 리허설 코 리허설 체크 리허설